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에서는 옛날 뉴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뒷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자 47년 전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기사네요. 이 안에 사진 속 주인공 낯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요 교통정리에 나선 연예인들. 가수 현미양의 호각소리는 명쾌한 리듬으로 운전자 아저씨들이 싱글벙글이라는 제목. 바로 47년 전의 20대 현미양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세요. 아니 근데 고기씨 그때 왜 교통정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요 경찰 행사 때마다 가서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막 호르르길 불고 호르르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는데 차가 막 밀리니까 정신이 없어. 아니 선생님 다리 쳐다보느라고 막 접촉사고 나고. 그러겠어요 정말. 아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걔도 쓸만했거든. 그때도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치아만 보여요 치아만. 그때 다녔던 미장원을 지금도 다니나 봐요. 회사에 있었지 않나요. 아니 그쪽 주변에 있는 없는 찬일도 저쪽으로 지나가겠죠.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제가 데뷔할 때 당시에 허리가 제가 21인치였었고. 아이고. 그러고 이제 글라마였었는데. 글라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글라마 가수가 곽순호건이었어요. 1m, 1m 70에다가 이제 그랬는데. 저 손측 좋아하지 말았죠. 애 하나 나니까 24인치가 돼. 둘째 나니까 28인치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나이 70 넘어가니까 30이 돼버렸어. 그래도 아직 나이 예비해서 괜찮아. 아니 정말 사진 한 장 속에서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시절 뉴스를 통해서 오늘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아궁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궁이가 함께할 이야기는 뭘까요? 아궁이의 오늘의 주제 보여주세요.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쓰디 쓴 술 한 잔의 감심 걱정을 모두 털어냈던 그때 그 시절. 초당 12경씩 판매되는 소주. 술에 취한 대한민국. 그러나 술꾼의 전국 대한민국에도 아궁이가 있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술과의 전쟁. 술의 모든 것을 아궁이에서 알려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술과 함께 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정말 할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연예계 대표 주당이 또 이상벽 씨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짝으로 먹었는데 그 뒤에 병으로 먹다 요새는 잔으로 먹습니다. 이게 술이라는 게 어차피 기운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운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겨우 술을 배운 사람인데. 기자 생활 10년 동안에 저도 모르게 주당이 돼 있더라고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게 흥분제가 아니에요.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주는 이게 진정제거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일이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점심때 반주로 한 잔을 마시고 법정에 가면 판사 앞에서 변론이 더 잘게 됩니다. 아, 진심감이 생겼어요? 진짜로 한 거죠? 네, 아마 저도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시켜주니까 정말 음주 변호를 한 점이 있다고요? 음주 변론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점심때... 이상겸 선생님은 저를 말씀하실 자격이 안 된다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예전에 한 번 음주로 다 녹화하시는 게 특집으로 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낮술듯이 오셔가지고 녹화하고, 그렇죠? 어디서 보면 다 귀었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에서 고백을 하지만 아침 방송 오래 할 때 딱 두 번 음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TV 하나도 안 나게. 한국 문화 자체가 마시는 문화잖아요. 술 보내는 사회고. 저도 심리학자인데 말이죠. 이게 심리학자가 중이 제 머리 못 간다고. 지 스트레스 지각한 당보다 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몇 번 뵀는데 술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한 톤이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가 보니까 답답한 게 저 딱 보면 술 잘 마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모금도 못 마셨죠. 아... 그러니까 그... 그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알코올 분해 효소인가가 굉장히 부조가 돼요. 여기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수뇌 요소가 없는 게 아니고 알코올 알레르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죽을 수 있어요. 술을 전혀 못 먹는데 먹는 술이 딱 하나 있어요. 입술. 에이 저지. 그건 내가 한도가 없어. 빨리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술과 관련해서 옛날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려 있는지 옛날 신문 보여주세요. 옛날 신문 속으로 갑니다. 이런 기사들이 옛날 신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불법 영업 기습 단속 심야 퇴폐 영역 영어 영어 천 오백 여덟 일곱 술 드셨죠? 술 드셨죠? 단수도 오늘 한 잔 타기 시작해야 돼요. 아니, 다들 드시는 분은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술 한 잔 갖다 주세요. 마시고 시작해야 될 거 같아요. 1990년에 유흥업소 심야 단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한 조치가 실시가 됐는데 불법 영업하는 곳을 1587곳을 적발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사무씨, 그때 90년대에 왜 심야 영업을 못하게 한 건가요? 그때는 무슨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신종 단어들이 유행할 때 무슨 마약과의 전쟁 그게 우리 국내에서는 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술을 먹으니까 가정내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차제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을 못 먹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아내들한테 크게 호응을 얻었던 노태우 정부 때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때들 다들 그래도 밤에 드셨죠? 다들 드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들 드셨을까요? 아니, 커튼 쳐는 집이 또 있어요, 또. 12시에 저때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커튼 쳐는 집 가면 아유, 불빛이 하나도 안 새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어디는 지하로 들어가서 철문 열고 들어간 데도 있고 아유, 뭐 저렇게 단죽한다고 안 마셔요. 다 맛있지. 아유, 커튼 씨는 몰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 기간에? 어, 당연히 먹죠. 어떻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 일단은 저는 지금 전시인이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막 치 쓴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동 가면 지하에 가마니집이라고 인사동이 아주 지금처럼 공사하기 전이어서 후슬쿤한데 거기 밤새들 술 마시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좀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게 또 잘 안 되면 다들 비닐봉다리 비닐봉지에다가 싸들고 여관을 들어가죠. 이런 분들이 시인이나 문화평론가 하시는 분들이 낭만이 좀 많잖아요. 지금은 우아하게 시인, 문화평론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백수시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 치면 그리고 저 때 아무리 범죄와의 전쟁을 많이 했어도 기자들이 술 먹는 것도 단속을 안 했어요. 기자들은 예외.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면 너 잘 만났다 이러지. 심야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연예인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참 운도 없는 게 저는 막 데뷔를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그때는 방송 출연료는 얼마 많지가 않으니까 야간업소 출연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야간업소 막 출연하니까 저렇게 시간제한을 줘 버리는 거예요. 4시까지 일을 하면 보통 뭐 8군데, 9군데를 했는데 막 밤업소 시작을 하니까 12시까지 하니까 3개, 4개밖에 안 돼요. 지금 양은경 씨 말 맞다나 우리 같은 이름이 있는 가수는 괜찮은데 무명 가수들이 전부 생활권이 야간업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도 한 달에 얼마씩 빌려가지고 10군데씩 조금씩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야간업소가 다 단속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야간업소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경기 불경기가 거기에서부터 종업원이다, 택시기사다, 또 술을 파는 사람이나 다 모든 연줄연줄 그런 불경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저 술 얘기하니까 예, 말씀, 말씀. 나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참다 참다 하겠는데요. 문제는 12시 그냥 마음대로 후리를 놔뒀을 때보다 훨씬 더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술맛이 12시 그 즈음에서 제일 맛있죠. 제일 맛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 술잔을 놓고 그냥 못 나가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문을 닫아요, 거기. 문을 닫다 보면 연극장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주는 오직 양배추 탁샷을 쓸어놓고 무제한 기필이고 술값만 받는 데인데 술값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술 먹을 땐 또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 꿈을 발로 다녔다고 그러면 결국은 헐 수 없이 걔한테 돈 좀 구워가지고 어머, 꿈 파는 아이한테. 그래서 술값을 내고 새벽에 나온 적도 안 보고 이야, 꿈 파는구나. 윤문식 선배님 얘기 들으니까 연극판 가난한 거 떠오르는데 저처럼 조촐하지 않은 유명한 김갑수. 따로 있죠, 배우? 네, 알아요. 그분하고 어느 신문사에서 대담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연극 배우를 하는데 잘 데가 없는데 그 극단이 있는 데서 잤는데 자는 거는 옥상에서 맨땅에서 그냥 비닐을 킹 놓고 잤는데 뭔가 먹을 수 있는 데가 화장실 밖에 없었대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거기 동료랑 같이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밥 먹는지 술 먹는지 그러고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같은 극단에 있었는데요. 연극장에서는 대개 보면 그 스폰서가 있을 때 술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고기라도 이렇게 굽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연극이 어쩌고 얘기하면 고기가 없어지니까. 나무젓가락으로 이걸 또 눌러놓으면 그래서 말이야. 저도 내가 여기서 실 이름을 대서 안 되겠습니다만 최주봉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걔는 상추 속에 감춰놓고 뭐 그렇게 그렇게 가난했어요 사실. 최채호 씨도 술 많이 드셨죠? 저도 술을 많이 먹었죠. 지금도 술은 좋아하는데 저는 담배는 끊었는데 술은 담배는 개인 사업인데 술은 이게 사회적 상업이잖아요. 목숨도 끊어. 사회적 상업이잖아요. 목숨도 끊어. 그런데 껌파리 소녀한테 돈을 껐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흑석동에도 개미집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도 껌파리 소녀인데 아니 남자예요. 그랬더니 막 비가 오니까 우리가 몰래 먹는 술집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얘가 형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어디 사느냐고 하더니 뭐 나 저 어디 후암동 살 때인데 영동포를 같이 가세요. 자기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껌파리 소녀요. 새벽 그래서 첫 차를 타고 걔를 따라갔어. 영동포까지 근데 얘가 왜 나를 필요로 하냐면 그 사우나를 애들을 안 들여보내니까 저 같이 거길 들어가고 싶으니까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목욕을 그래도 걔가 돈 내줬어요.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얘가 조용히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 돈 필요하죠? 필요하지 그래. 그럼 나하고 껌파리 할래요? 야 나 공부해야 돼? 그랬더니 형은 뒤에만 있으면 돼요. 내가 다 할게. 난 껌파리 제안을 받았다니까 제가. 단속을 하면서 신종 직업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일명 호객군들이라고요. 그럼 이제 한 12시 반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무전기를 차요. 그렇죠 그렇죠. 무전기를 차고 이렇게 하면서 술 드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술 파는 데 있어요. 단속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책임 다 따라가면 완전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여기서 촥 손전등이 딱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키터키로 이렇게. 사각 경계 딱 하고 뭐 초인종 딱 들어왔어요. 손님도 뭐. 손님도 뭐. 손님도 뭐. 손님도 뭐. 그런 사활이 같은 데 가면은 들어갈 때는 앞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비디오방으로 나오고 그랬다고요. 나올 때는 어? 우리가 들어간대거든요. 비디오방을 통해서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 최진호 박사께서는 정말 심야에 먹을 수 있는데 다 찾아다니신 것 같아요. 경험담이 많으신데. 우리 그때 심리학 공부를 다 했다고 그래요. 실질에서. 그러니까 밤늦게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를 누가 결정하느냐. 근데 이게 나라에서 정할 일이냐 마냐 좀 생각해 보면. 이 얘기도 나올 줄 알았어. 왜 개인의 술 마시는 거를 나라가 통제를 하느냐. 아니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요즘 제일 시끄러운 게 뭐냐. 담배값 2천 원 인상이에요. 그거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엄청나게 논쟁을 해요. 옳은지 말은지. 그걸 누가 하냐. 우리가 다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면 한참 더 거슬러가서 70년대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는 지엄한 나라의 명의이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하지? 어떻게 하면 여력껏 하지? 이런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걸 생각할 줄 몰랐던 시대가 70년대. 요즘은 나라에서 정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보고 다 같이 토론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세상 좋아진 거죠. 그 사이 그 가운데 90년대 시민아 영업 제한 조치가 있었던 거죠. 그때쯤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서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적당히 먹고 아무 문제 없이 집에 조용히 들어가면 술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원래 술을 맨정신으로는 못 하는 것도 하게 되고 제 친구도 술 되게 잘 마시려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집을 하도 안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래 동네 창피하니까 요구르트 아줌마만 만나지 마라 새벽 새벽 4시에 요구르트 아줌마가 돌잖아 그 아줌마 만나면 동네 소문 다 나니까 그 아줌마만 피해서 돌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남자들도 마시는 거 힘들어요 물론 저는 족발을 먹으면 들어갈 때 족발을 사갖고 가서 집사람하고 또 먹어요 치킨을 먹으면 치킨을 사갖고 가서 또 먹어 미문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자고 있다 깨가지고 또 한두 시간 저하고 먹어요 왜냐면 대화하고 그것도 재밌으니까 근데 저 늦게 들어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12시까지 갈게 하고 늦잖아요 그럼 벌금을 시간당 10만 원씩 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너무 일찍 들어왔다고 짜증내요 아 2시간만 더 있었으면 내 우리 애가 사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나름대로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몇 시에요? 아니 이제 그걸 약속을 해요 오늘 몇 시까지 온다 11시 그래서 이제 늦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뭐 회식 있는데 좀 늦을 거야 했는데 이제 12시까지 온다는 거 그러면 1시 2시 남자들 수다 끝내줘요 최대 한계선이 몇 시신데요? 최대 한계선이 몇 시신데요? 최대 한계선이 몇 시신데요? 집에만 들어가면 돼 집에만 들어가면 돼 문을 잠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부들끼리 법적으로는 아니죠 부부들끼리 통금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워낙 술 때문에 많이들 싸우시니까 각서로 몇 시까지는 들어온다 여자는 몇 시까지 들어온다 남자는 몇 시까지 들어온다 안 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을 낸다든지 속견한다든지 강연제 변호사는 남편이 몇 시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용서하세요? 아니 이게 저는 뚜렷이 합의한 기억이 없는데 저는 한 12시 정도로 정해진 것 같고 남편은 무죄 아닐 것 같아요 오그러우시네요 남편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내가 들어오고 그럴 때 들어가세요 들어오고 그럴 때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제 꼴 됩니다 양홍경씨가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가슴에 와 나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벌금 같은 거 내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유흥식씨가 평소에 이렇게 아내분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듯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눈치 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간의 약속은 남자들 이 술꾼들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오늘은 술 먹을 이런 무슨 뭐 기회가 있다 이런 게 미리 이제 며칠 전에 감지가 되면은 아침에 딱 신문 보고 어? 이 사람 죽었네? 마누라한테 누구누구 아 우리 결혼식 할 때 왔더니 그저 그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만 그러면 그날 부주군까지 타가지고 나와서 밤새우 돌아가고 야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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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 번 죽은 사람 많아요 아 정말 어린이 많이 쓰시네 술을 치는 것 때문에 어떤 거짓말들 많이 해보셨어요? 이상경씨도 어떤 거짓말을 해보셨어요? 아내한테 평소에 어떻게 신뢰를 쌓느냐가 관건인데 우리 잘 아는 우리 하일성씨하고는 정말 무명 때부터 가족이 술을 마셨어요 그게 마셨는데 어떤 트릭을 쓰느냐 하면 본인은 그 술김에 정말 그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트릭이에요 마누라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집에서 돌아가서 오영오영 돌아가서 이제 자다가 깜짝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 왜 그러냐고 이 여자가 누구야 나 집에 가야 돼?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집에 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걸 마누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누라 황당하지 마누라 황당하지 근데 하일성씨가 술을 근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별로 못 먹는데 한참 먹을 때는 알코올성 치매가 일찌감치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202호에 사는데 하루는 203호에 가서 물러요 하루는 203호가 나와서 아유 하선생님 아래에요 진수합니다 코담나 코담나는 202호 가서 또 물러요 202호 아줌마가 아니 위치해 진수합니다 이정미 아라에서도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아니 뭐 저희는 서로 이제 술 먹다가 이제 결혼까지 간 사이라서 어떻게 해요? 워낙에 데이트하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서로 어느정도 이제 허용해 주는 사이인데 이게 이제는 평상시는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좀 얌전히 잘 하다가 저번에 한번 아침 8시에 들어갔다고 오 아나운서가 아침 8시까지 아니 요즘 학교 애들이요 워낙 잡아가지고 저를 선배가 이제 먼저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괜히 전통적으로 우리집에도 아나운서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송국 안에서는 어느 부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도국 그렇죠? 보도국 뭐 스포츠팀 이런 데가 술이 셀 거 같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방송국 할 것 없이 술이 가장 센 데는 아나운서실이에요 근데 이게 방송 끝나고 나면 목이 칼칼하거든요 그건 핑계지 왜 아나운서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잘 먹는 아나운서가 이지현 아나운서예요 아 이지현 아나운서 유명하죠 제가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고깃집 아는데 고깃값 2만원 나왔는데 소주값만 6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지현아 너 뭔 술을 이렇게 먹니? 오빠 나 술을 아빠한테 배웠잖아 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술을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의 차이 술을 먹는 사람은 적어도 곱하기 2의 인생을 산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짱한 정신에 이상벽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취중의 이상벽이가 하나 있다 말짱한 정신에 이상벽이는 참 빠듯해요 어떻게 보면 까칠하다고 할 만큼 신문기자 때부터 방송 생활이라는 것도 시분을 어길 수 없는 그런 틀 안에서의 생활이잖아요 술을 먹으면 이상벽이는 아주 너그러워져요 시분을 따지지도 않고 항상 하하하 웃고 있고 그래 빠듯한 이상벽이가 싫어서 저는 술 취한 이상벽이를 만나러 저녁마다 나갑니다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거 71년도 기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관공서에 밀린 술값 받으러 온 요정 마담들로 아주 붐볐다는 그런 기사고요 예나 지금이나 참 마담들이 관공서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 바람에 과장들이 자리를 비워서 업무를 할 수가 없었다 결제를 못 받아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오만대 다니면서 이렇게 막 술을 먹지만 전에는요 그리고 진정한 술꾼은 단골술집은 정해놓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아무데나 막 다니다가는 어쩌고도 정말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술이 과해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용서가 안 돼요 처음 간 집은 근데 단골로 가는 집에서는 뭐 술값이 있든 없든 뭐 밑거래 하는 집이니까 내가 좀 헛소리를 해도 저 양반이 쥐구만 우리 집 전화 좀 걸어줘 그럼 우리 집 전화 걸어갈까 다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뭘 물어봤죠? 이게 알코올 속 심해요 어제 술을 많이 마셨네 약간 기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해지면은 작화증이 생겨요 작화증이 뭐냐면 그 전날 필름이 끊어졌어 몰라 아니 근데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기서 있죠 포로시아 코프충고불이라고 아 그 참 야단이 관공소로 술값 받으러 갔다 우리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신문 기자 병아리 기자 시절에는 우리 나름으로 다니는 술집이 한 세 군데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뭐가 유리하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술 외상술을 먹어도 그 술집에서만큼은 우리 경리과에 가서 직접 가지고 가요 술값을 가지고 가 다른 술집에서는 와서 신문사 경리과에 가서 우리 술집에서 봤는데요 여기 이상백 기자 저 외상값 좀 주셔야 되겠는데 안 줘요 그거는 아예 정해져 있는 우리하고 이제 그렇게 아주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술집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술값하고 월급하고가 이게 균형이 늘 안 맞는 거예요 그 월급 내가 초임을 2만 7천 원을 받았던 기억이네 요즘으로 맞으면 한 7, 80만 원 될 거예요 그런 정도 받았는데 술값이 한 5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오 근데 늘 그거 이제 떼어놓느라고 그 술집은 또 정확하게 신용을 지켜야 또 체면이 쓰거든 아 거기 또 이제 술집에서의 체면은 사시지만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달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그러니까 이게 술값에서 계산하면 안 맞는데 술이 취해서 계산하면 이게 또 맞아요 이게 터치 아니 근데 최윤형 씨 지금 이산교수한테 그 질문했죠? 네 아니 술값으로 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사냐고 네 젊으신 거야 왜요? 술값, 외상값 등등 배경에 뭐가 있어요? 요즘은 싹 사라진 검은 돈이 존재였던 거예요 월급은 월급으로 돌아가고 아니요 천지 좋은 말로는 천지인데 검은 돈이라는 건 뇌물이고 우리는 천지 천지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어? 이런 얘기 다 나오네요? 이거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옛날에 그 서슬퍼렀던 군사정권 시대에도 추석 때가 되면 기자들한테 청와대 이래서 천지가 내려왔었어요 정말 대통령 하사금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걸 우리가 검은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거는 봉투째 집에서 보존을 해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천지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이후로 하는 게 잠깐만요 이렇게 달라져서 그런데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임시학과 소재이고 이분도 어디다 소재가 천지가 되고 아니 요즘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예상 있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면 카드라도 주세요 그러지만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외상을 좀 했어요 저희는 이제 동기들끼리 나이트클럽을 갔었는데 이렇게 외상 먹고 오면 그 다음 날 웨이터가 안 오고 웨이터 보조가 방송국까지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담당 웨이터가 설렁탕이었어요 근데 보조가 다대기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녹화하고 있는데 동기들이 그래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그러면 정문에 다대기 왔어 다대기 근데 이제 골은 없는데 그 다대기 피해관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술값은 1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강현재 변호사 우리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돈 받을 채권도 영원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10년짜리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기간이 또 다른데 여관의 숙박료나 음식집의 음식료 술값 같은 것은 제일 짧은 1년에 속해서 그래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잘 피하면 1년만 버티면 이제 술값을 안 낼 수 있다 이러시는데 아까 양옥행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술값을 안 내면 저는 거의 음식점 밖을 못 나가시죠 가격에 보면 치중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들의 판결이 조금 관용하고 조금 성량이 좀 적게 나오는 이유는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법의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멀쩡한 정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데 술이 취했을 때는 사람이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건 이제 그 경우에는 의문은 아니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평소에 술을 마시면 의식이 좀 흐려지는데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술 먹고 했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님이 술 좀 마실 줄 아는 물이면 좀 이해가 되고 술을 술 때문에 원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마시는데 최혜 기자 어떻습니까? 많이 마시죠? 통계가 있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잖아요 세계 2위 위스키 수입국이고요 그다음에 성인 1인당 소주가 98병 맥주는 맥주는 119병인데 평균이? 예를 들어 저나 양용건 씨처럼 소주 반 잔이 치사량이다 이런 사람들을 빼면 한 사람이 한 300병 마시는 정도가 될 거예요 아니요 두 분 때문에 제가 더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